안녕하세요 먹림TV의 보미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엄마께서 며칠전에 열무김치 담궈서 갖다주셔서 열무김치랑 밥이랑 비벼고요 이거는 된장찌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1번째 2번째 치킨 1번째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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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네네. 아, 네네. 맨날 날씨가 되었네요. 이건 제가 뭘 더 좋아하네요. 매콤한 닭이 많아요. 맨날은 맨날이 부서진다고 해요. 아, 네네. 맨날 날씨가 되어있었어요. 맨날 아침에 제거하고 매콤한 닭이 많아요. 맨날 아침에 제거하고 맨날 아침에 러시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처음에 고소한 맛은 그리고 고소한 맛은 특히 마늘에 구워져서 마늘에 치킨을 치킨을 배고 있어요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어야죠 치킨은 치킨에 치킨을 치킨을 먹어야죠 치킨이 치킨을 먹는데 바삭바삭 고춧가루 이렇게 나중에 먹기엔 더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쭉쭉쭉쭉쭉쭉!! 이는 많이 먹어졌어요 역시 멈췄 stopped. 침묶이 안들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싱싱한 라면은 이건 어묵을 딱 좋아해서 이 장면은 일찍 더 넓을 먹지만 이 장면은 그리고 이 장면을 먹은것은 제가 고소한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장면은 제가 고소한 라면을 먹기 때문에 고소한 라면이 김치찌개 고춧가루 고구마 소파 봉준 격에 오늘 열무김치 비빔밥에 된장찌개를 먹었는데요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게 잘 익었어요 오늘도 맛있는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